한국 구세군이 2019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가졌습니다. 거리 모금의 시작을 알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외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안전지원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와 민간 영역의 안전정보를 공유하는 등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탐구하고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2회 디베이트 축제 예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교회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봅니다.